네 사교통진 멤버스 클럽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시간입니다. 어 우리 최영철씨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. 자유부를 보여주고 계시네요. 그러게요. 자유부에 자신 있다고 하셨는데. 자 두 경연 두 팀의 무대에 우리 두 위원님과 제가 함께 점수를 공정하게 매겨야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엠씨라고 점수 더 주는 거 없어요 우리는. 냉정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. 자유부에서 바로 지르박으로 들어가셨네요. 네 시작은 아주 신명나는 자이브 스텝으로 해서 지르박으로 기선제압이죠. 그러게요. 그렇네요. 아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. 잊지 못할 빛성의 영인 지르박을 하시지만 최영철 씨는 몸이 계속 자이브를 하시는 거예요. 잊지 못하네 어디까지나 지금은 지르박이라는 점에 포인트를 두고 심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어떠세요 지금 지금까지는? 아 지금 순조롭게 하고 계십니다. 네 그러게요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하시더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우리 최영철 씨가 지난 시간에 보여주셨던 시연하고 완전 달라졌어요. 네 많이 좋아지셨네요. 네 안정되셨고 그때는 정말 막춤이셨거든요.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지면 어먼 우산을 받쳐주고 날이 눈빛 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빛성의 영인 와 양손 꼬우면서 네 양손 꼬우면서 아주 그냥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. 스텝은 지금 지르박 육박이스탈브이신 건가요? 네네 육박으로 잘 뛰고 있습니다. 네 내리는 빛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빛성의 영인 그 영인은 우리 또 나훈주 선생님께서 선곡도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. 네 신나는 곡으로 지금 해드립니다. 네 아주 무대 열기가 배가 돼 있습니다. 오우 마무리까지 네 예 네 뭐 예 네 아멘